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서명의 기한 캠프팀을 구성케 하시고 또 현장에 가기 전에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현장의 기한 역사를 바라보는 꿈을 꾸는 비전을 품는 희한 시간 대기하여 주옵소서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로 우리를 임명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기한 복음이 증거되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돌으시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히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와에서 배로 떠나 사모 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볼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이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신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은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현장의 절대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현장을 통해서 기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기한 역사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꿈을 꾸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복음 증가하기를 막으셨는가 바울의 마음은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리의 안디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북쪽이었거든요 이 북쪽의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했는데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바울은 몰랐습니다 왜 성령이 막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속사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흐름이 있어요 성경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원줄기가 있고 격가지가 있습니다 원줄기는 뭐냐면 창세의 3장 15절이에요 세상의 시작도 창세의 3장 15절부터 시작됩니다 죄가 들어올 때 이제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의 끝은 예술의 시도의 제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의 3장 이후로부터 인간에게는 죄가 임했습니다 왜 죄가 무섭냐면 죄는 대가가 있어요 그것이 사망입니다 죄의 싹쓴 사망 그래서 사망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게헨난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죄의 열매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지옥 갑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갑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의 씨앗이 임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사망이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작정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그 작정이 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게 구약이 없겠어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오셔서 이걸 믿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자 바오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하셨는데 어디부터 증가하기를 원하셨는가 이 부분이 제가 저번째 말씀드린 구속사의 비밀입니다 다니엘스 2장이 보니까 너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너무 흉측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수많은 술사들을 모아놓고 꿈을 해석해라 꿈 얘기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꿈을 해석해라 만약 해석하지 않으면 모든 술사들은 점술가들은 다 죽이겠다 이때 이제 다니엘이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도 죽음의 유기예요 이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본 게 뭐냐? 큰 신상이 있습니다 머리는 금입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에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입니다 동입니다 종아리는 쇠예요 발은 이 발가락은 얼마나 쇠고 얼마나 흙이에요 흙 뭘 상징합니까? 이 머리는 지금 당신 너브간네살왕이 지배하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제국이 오는데 그것이 메대바사 제국 다른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이 나라도 멸망하고 헬라 제국 즉 알렉산더 대항을 통해 세계가 정복될 겁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될 겁니다 이 로마 제국도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여기를 발을 쳐버리니까 이게 와르륵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손대지 아니한 돌은 장치하우실 예수 그리스로 상징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바울은 손대지 아니한 이 보금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로마를 추기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은 손대지 아니한 돌 다른 말로 하면 이 그리스도의 보금으로 세계 강대국 로마를 추기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아시아의 보금 증가하기를 원하시 아니한 겁니다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 팀을 지금 어디요? 유럽으로 해서 로마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자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드루아에서 배를 타고 드디어 이 마게도냐라는 나라의 첫 성 빌리뽀에 온 거예요 로마의 신민지입니다 이런 마게도냐가요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세계를 헬람으로 정착했을 때 합니다 그 나라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로마가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라는 나라의 빌리뽀 또 수도가 대살로니가 합니다 베레야, 아덴 바울이 여기서 보금을 증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아가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가야의 수도가 어디냐? 고린도예요 그래서 바울의 2차 세계 성교의 핵심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입니다 여기에 도시들이 빌리뽀, 대살로니가 베레야, 아덴, 고린도예요 드디어 성룡께서는 바울팀을 이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빌리뽀서부터 이 고린도 지역은 헬람 문화에 소속이 되었어요 많은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음란하다는 거예요 우상과 음란은 결국 불가문의 관계거든요 이 지역은 귀부인들 또 여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헬람 문화에 영향권이 있다 보니까 수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 자체가 음란하거든요 음란하다는 것은 결국 가장 피해자는 가정이고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귀부인들이나 여인들이 유대교로 많이 개종했어요 왜? 유대교는 굉장한 거룩성이 있거든요 일부 일처제고 또 음란을 배격하고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세계 성교 다른 바는 4대 16장부터 가는 지역에 보면 헬라의 귀부인들이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음란해요 우상이 많다는 건 음란합니다 바울이 그 현장을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현장이 빌리포 지역입니다 이 빌리포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이 빌리포 지역에 도착했을 때 두 개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 누디아를 만납니다 두 번째 사건이 점치는 귀신들인 여정을 치유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두 가지 열두 가지 열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창세계 3장 나중심 6장 물질중심 11장 성공중심 또 13장 저물에 말씀드렸죠 구부로섬에 바 예수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엘루마 박수 무당을 꺾어버려요 13장에 우리가 무속 그러잖아요 또 16장에는 뭡니까 점수를 얘기하잖아요 이 점수를 점치는 귀신들인 여정을 빌리포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19장이 에베소 지역의 우상 그리고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그걸 열두 가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이제 다섯 번째 현장 이제 점수를 하는 이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만큼 지역 자체가 우상과 점술에 완전히 지배당한 지역이에요 자 13절부터 15절 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마게도냐의 첫성 이 빌리포라는 이 지역은 알렉산드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에요 대살로니가는 알렉산드의 이봉루이 이름을 딴 이름이 대살로니가 입니다 이 빌리포라는 지역의 특징이 있어요 한마디로 빌리포 지역은 작은 로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천기로 떨어진 로마에 지배하여 있던 이 빌리포는 작은 로마에요 이 지역만 로마법을 따르고 이 지역만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로마어를 사용해요 다른 지역은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작은 로마라고 지칭하다 보니까 로마를 사용하고 로마 법률에 따라서 움직이는 도시에요 다른 말 하면 로마의 작은 도시 여기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다른 말 하면 유럽 성교의 첫 열매가 누디아 입니다 그것도 최고의 상류층 귀족 출신 상인 출신의 누디아 를 만나게 돼요 근데 중요한게 어디서 만나느냐 아인시길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빌뽀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바울이 한 것은 뭡니까 며칠 있다가 안식이 되니까 기도하러 간 겁니다 바울의 성교의 전략은 제가 말씀드렸죠 첫번째는 유대인입니다 두번째는 회당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회당을 가야 되는데 이곳에 회당이 없어요 아니 한 10명만 유대인이 모이면 회당을 짓는 민족이 이 빌뽀 지역에만 회당이 없어요 이 말은 유대인이 없든지 아니면 지역사람들이 유대인을 핍박해서 추방 했든지 아니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당연히 회당을 짓는데 회당이 없어요 안식일에 어떻게 합니까 강가에 모인 거예요 이 강가가 어디냐 지금 말하면 강기데스 강인데 회당을 설립하지 못하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들판이나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한적한 곳에서 그래서 바울 일행도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때문에 조용한 강가로 가서 안식일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다른 말하면 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던 겁니다 남자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 여자들이 모여서 안식일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자 로마의 네 번째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크레스투스라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크레스투스라는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테러하고 공격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마는요 신민지 지역의 종교를 인정하고 정치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인정하지 않은 게 뭐냐면 소유를 일으키고 다른 말하면 무질서를 만들게 행위는요 과감없이 군대를 보내서 평정합니다 그리고 구태탈 다른 말하면 혼란을 야비한 사람 십자가로 처형시켜요 그것도 도로에 그런데 이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로마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테러하고 공격하니까 이 사회가 큰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곳곳에서 유대인 테러 사건들 다른 말하면 기독교인 테러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황제가 열받아서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내가 쫓아버린 거예요 그때 로마에서 추방당한 사람이 4등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온 겁니다 당연히 빌리뽀는 로마의 작은 도시예요 로마의 법이 가장 빨리 실행되는 곳이 빌리뽀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린 거예요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고 빌리뽀 지역에 그러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유대인 여자들이 소수가 있고 이 누디아라는 여자는 빌리뽀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두아디라 성의 여자로서 빌리뽀의 사업차 온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 된 겁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여자예요 안식일이 어떻게 해요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간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때 바울과의 만남이 된 겁니다 왜냐면 두아디라는 이 지역은 직조와 자색 염려 사용 기술이 뛰어난 지역으로서 이 누디아는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빌리뽀 온 겁니다 당연히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상류층 여인이고 상인 기족이에요 헬라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를 지켜야 되거든요 안식일과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날 빌리뽀 지역에 왔더니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강가에 유대인들이 모인 겁니다 남자는 없어요 거의 여자들만 모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교획입니다 유럽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의 축복을 준비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누구를 바울팀과의 만남이에요 그 현장 현장보다 더 중요한 건 팀입니다 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팀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현장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유럽 성교의 교두부를 마련해 주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보면 압니다 바울이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유대인 남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핍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들 그것도 헬랑이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겁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때 누디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이 말은 깨달은 거예요 그와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건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한 사람 있으니까 들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들은 말씀을 깨달았죠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영접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청하여 우리라는 건 바울 신라 디모데 루각 네 명입니다 만일 나를 주민은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말하면 미션홈이 된 겁니다 바울은 여기 중심으로 보금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다른 말하면 누디아는 바울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기 직전인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세웠던 여러 교회 중에 특별한 교회예요 제가 정말 빌립보수를 한번 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느 정도냐면 이때가 AD 한 50년 했습니다 AD 50년 바울이 10년 후 AD 60년에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10년 동안 보금 증가하고 가이샤라 감옥에서 2년 동안 소송전을 펼쳐요 소송전 그때가 베스더 벨리스 왕 때 유대인들이 계속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항소합니다 나는 가이샤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가이샤 앞에 항소래요 그래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이때가 AD 60년이에요 다른 말하면 AD 50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1차 토오기 AD 60년이고 순교가 AD 66년인데 거의 15년 16년 동안 바울의 모든 성교비를 지원하는 교회가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이 AD 60년에 로마의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직 판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새빵을 얻어서 보금을 증가합니다 이것이 사돈 28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새빵을 얻었습니다 다른바 월세를 내고 자유롭게 보금을 증가한 거예요 왜 아직 판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월세를 누가 대겠습니까 로마의 집값이 일반 지역보다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럼 누가 월세를 줍겠냐고 바울이 1도 하지 않은데 감옥에 투옥됐는데 빌립보 교회가 다 성경금한 거예요 그 중추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누디아가 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성계 첫 열매가 상류계급 출신의 여인 누디아가 보금을 받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 우리가 현장에서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바울팀에게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가느냐가 중요해요 현장에 가서 뭐 할 건데요 우리 삶이 현장인데 왜 시간을 내서 현장에 가겠습니까 현장의 포인트가 아니라 누가 가느냐가 중요해요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어떤 자세로 가느냐 어떻게 무장하느냐 가 중요합니다 쓰러져 가는 기업도 새로운 사장이 와서 세우는 겁니다 잘된 기업도 새로운 사람이 갔을 때 무너질 수 있어요 현장 현장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가느냐 누가 가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자세로 가느냐 그것이 오늘 두 번째 현장에 분명히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뭐죠 점치는 귀신들인 여종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누디아는 그 당시 최고의 지위를 가진 여자예요 여자로서 여러분들 상인 귀족 여자로서 상류층 여자로서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남성 소유의 나라들이고 남성 소유의 지역들인데 최고의 상류층입니다 0.001%의 상류층이 누디아요 오늘 이 현장은 완전히 버림받은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꿈과 희망이 없는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점치는 귀신들인 여종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런 여자들은 이런 여자들은 존경은 받았어요 왜 그 당시 문화가 뭐냐면 신이 사람의 지혜를 빼내고 신의 지혜를 넣어주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무속인들은 그러나 존경은 받았지만 삶은 피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속의 세계를 보면 갇신을 받은 젊은 사람들이 이 신기가 굉장히 세고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신기가 없어 이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여자들이에요 핵심은 뭐냐 우리의 성경을 볼 때 이 현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울이 점치는 귀신들인 여종을 치료한 이 사건의 핵심은 여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술 점술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바울이 누구냐 이겁니다 바울이 무엇을 하기 위해 빌리뽀에 왔는가 그 모습은 나그네예요 유대인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것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인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현장을 볼 때마다 점술 연장 점술 연장 보지만 중요한 건 바울이 누구냐 이겁니다 바울팀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점술이 보이고 음란히 이런 것을 보고 또 경제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종교인들을 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왜 시간 내서 현장에 갔냐 이거예요 헛모습은 낙은해지만 귀신이 바울을 향해서 뭐랍니까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왜 이 빌리포 지역에 왔습니까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이것이 바울팀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 보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현장에 포인트를 놓친 거예요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다른 방 메시지를 어느정도 듣게 되면 보이잖아요 무너진 가정 보이지 않습니까 방아하는 청소년들 보입니다 무속에 빠진 사람 보입니다 경제 문제를 무너진 가정 봅니다 보는 것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왜 이곳에 왔는가 아무도 모르는데 귀신 들린 이 여정은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 현장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헬라우로 보면 우리가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있어요 관사가 붙었다 관사가 붙었다는 것은 지시형 관사거든요 이 말은 바울이 기도하는 그곳 강가에 가는 도중에 이 여정을 만난 겁니다 여정을 만나려고 꿈을 꾼 게 아니라 여정을 만나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다가 만남의 축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현장에 가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정시기도의 힘입니다 중요한 건 여정을 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만큼 이 여정이 빌리포 지역에 차지하는 영적인 파워는 굉장한 겁니다 몇 명인지 모르지만 복수의 주인들이 있었거든요 이 복수의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 주인들은 큰 이익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하면 지방 공무원들에게 상납했을 겁니다 이게 나중에 나오거든요 악어와 악어새와의 관계예요 이 여인은 죽어라고 어떤 면에서 일을 하지만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 주인들에게만 유익을 주고 이 주인들은 얼마의 돈을 그 당시 상관들 지방 공무원들에게 상납하는 결국은 뭡니까 물질에 완전히 사로잡힌 현장입니다 무속 현장의 특징은 결국 음란과 물질입니다 그 여정의 결국 그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진 않아요 그런데 자 이 누가는 첫 번째 쓴 편지가 누가 보금이거든요 두 번째 쓴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누가 보금에서 예수의 시도가 귀신들은 여정을 치유할 때 그 귀신 나간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을 했다고 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여인은 빌리포 교회의 이론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빌리포 교회를 탄생할 때 누디아와 그 가정 두 번째가 어떻게 해요 여정과 여정과 관계된 사람들이 분명히 빌리포 교회의 핵심 이론이 됐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자 이 여인이 바울팀을 만날 때마다 성경은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의 심이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의 시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 날을 계속 얘기하니까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처음에는 보금을 드러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보금 전파에 회방하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울이 돌이켜 돌이켜 어떻게 해요 이 괴로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다 보니까 돌이켜 그 귀신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방시켜 버립니다 여기서 이 괴로우라는 이 단어는 헬라로 보면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고통스럽다 주인들은 이 여인을 통해 이익을 얻어서 생활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그 소녀를 보고 괴로운 거예요 그의 인생 그의 영적 상태 그의 미래 착취당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고통을 고통을 전도자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우리는 현장 열매 현장 열매 이런 초점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 전도자에게 주시는 그 괴로움을 허락해 주옵소서 현장을 볼 때마다 우리의 가문을 볼 때마다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우리 형제를 볼 때마다 우리 부모님을 볼 때마다 괴롭다는 그 마음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저에게도 이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괴로움이 있어야 돼 괴로움 없이 하는 메시지는요 그냥 지식적 전달밖에 안 됩니다 그냥 듣고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앵무새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앵무새에게 무슨 감동이 됩니까 그 메시지가 내 신명에 들어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한 맺힌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한 맺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한 맺힌 메시지가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바올힌 바올힌 아니 바올에게 주셨던 영적 괴로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왜 우리는 현장에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돼요 이때 나오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권세가 있어요 마감원 16장 17절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성령께서 한탄하는 괴로워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메시지와 그리스도의 능력은 폭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34명이 뽑혔으니까 언제 전도하지 언제 현장 가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던 이 괴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주인들에게 얽매이 이 소년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겨요 주옵소서 다른 말하면 저만한 귀신들인 여정을 내어 쫓았다는 것은 빌리포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다는 선언입니다 다른 말하면 여러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바로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보금이라는 거예요 보금이 강하게 증거된 현장에는요 사단의 강한 저항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크감의 나라가 있습니다 상세기 3장 15절 자세히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다른 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여자의 후손의 나라와 뱀의 후손의 나라가 공존하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울 것이다 영적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에 이 사단의 강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최후 승리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강한 제왕이 뭡니까 큰 이익을 얻은 주인들이 수입이 끊어지자 마라 바로 고소합니다 그것도 거짓 소문을 내서 19절에 보십시오 여정의 주인들은 복수입니다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수익이 끊어졌어요 인간은 물질 중심으로 삽니다 이 물질이 끊어진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 장터로 관리들 우리가 말하면 지방 공무원들입니다 이 지방 공무원들도 주인들이 낸 그 물질을 다 상납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물질의 수익이 끊어졌습니다 당연히 분노하겠죠 끌어가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찌이려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중요한 건 이들의 고소 내용이 두 가지에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로마의 풍속을 전한다 겁니다 빌로포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추방된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은 소유와 또 이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기 때문에 다 추방된 상태에요 다른 말하면 유대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 상관들이 거짓 소문을 냅니다 유대인이다 그럼 벌써 어떻게 합니까 벌써 군중들은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로마 사람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거짓 소문을 냅니다 이거를 상관들이 듣자마자 열받는 거예요 유대인 때문에 열받는 게 아니라 이상한 거짓 소문을 낸다고 해서 열받는 게 아니라 큰 수익이 끊어진 거예요 그 저만은 귀신들인 그 여인의 그 많은 주인들에게 상합된 물질이 끊어지는 순간 그들도 동일하게 분노해버린 근데 왜 하필 바울과 신라만 어떻게 하죠 붙잡았습니까 누가는 헬라인이에요 디모드는 어떻게 합니까 반 헬라인이야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야 정통 헬라인은 바울과 신라밖에 없는 거예요 저만은 저만은 귀신들인 여정의 주인들이 고수하는 내용을 듣고 이 상관들은 열이 받친 거예요 왜 상납된 물질이 끊어지니까 바로 매를 칩니다 이때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면 매를 맞지 않을 텐데 바울이 숨깁니다 바울이 숨겨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교획이 있을 것이다 나는 매를 맞고 나는 죽을 정도로 매를 맞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숨은 교획이 있을 것이다 간수와 그 가족 그때는 몰랐지만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숨은 교획이 있었을 것이다 상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재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로마의 강한 영향력을 받은 빌리포 지역에서는요 이거 상상치 못할 일이에요 로마법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죄수라도 아무리 큰 죄를 쪄도 판결 후에 어떻게 합니까 형벌이 주어지는데 바울과 신라는 그 주인들의 말만 듣고 어떻게 해요 상관들은 매를 치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감정이 들어간 거거든요 여긴 분노가 들어간 겁니다 원한이 들어간 거예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왜 유대인의 태형은요 신명 22장이 보니까 40에 하나 감안 매를 때리라고 말합니다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고 해요 매를 때릴 때 그 사람이 죽게 되거든 멈추라는 거예요 꼭 39대만 때리라는 게 아니라 태형은 죽이라고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로마의 태형법은 다릅니다 어떤 절차가 없어요 상관의 정지 명령 있을 때까지 때립니다 상관이 어떤 감정 있거나 원한 있거나 분노가 있으면 때리다가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많이 친 후에 여긴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분노가 들어간 거예요 물질이 상납이 끊어지는 순간 빌법 관리들은 죽도록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든든히 지키라 깊은 옥에 가둬라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워라 이 말은 철저히 인종적 차별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죠 이익적 관계가 끊어지니까 감정과 분노와 원한이 있는 겁니다 자 로마의 감옥법은 감옥 감옥은 특이한 게 있어요 보통 감옥은 그냥 제수들을 풀어놓습니다 햇볕을 내리쬐 수 있도록 약간의 중범죄는 어떻게 해요 내옥이라고 해서 견고한 빗장을 차고 잠그는 겁니다 지하 감옥은 뭐예요 사형수들이 수검하는 거예요 곧 죽을 사람들 착고에 채울 정도면 이건 사형수 중에서도 극극 사형수라 근데 바울은 그런 죄도 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깊은 옥에 가둬라 사형수들이 가누는 곳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워라 이 말은 일정의 고문 도구까지 채운 거예요 이거는 감정문도 원한입니다 사단의 강한 저항이 이렇게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때가 에디 한 63년 전경이니까 13년 후에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가 받잖아요 보금으로 말리미야마 내가 죄인과 같이 메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아니하니라 사단은 바울이 보금 증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 겁니까 그 제수와 가족들에게 임한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자 바울의 몸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자세로 때린 거예요 임한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신뢰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런 환경 속에 기도가 되어질까 이런 환경 속에 찬양이 되어질까 온몸을 지금 맞은 상태입니다 감정이 섞인 상태로 맞았다는 건 죽도록 맞은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찬양이 나올까 찬양이 나온다는 건 그 내면에는 감사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 어떻게 찬양합니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찬양은 다르거든요 이게 상식으로 이해되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이해되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이해되겠습니까 교회를 이성적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를 이성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성으로 보니까 다툼이 나고 분쟁이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그러니까 교회가 싸움이 일어난 거거든요 합리와 이성을 따진 사람들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이성적입니까 합리적이냐 도대체 사람으로서 하지 못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성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에 중요한 거거든요 죄수들은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신을 향해서 기도할까 어떻게 신을 향해서 찬성할까 그들도 각각의 신이 있는데 각각의 신을 소유한 사람들이 감옥에서 하나같이 원망과 불평하고 신들을 향해 저주를 내뿜는데 어떻게 그가 믿는 신을 향해서 저렇게 매를 맞고 저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찬성과 기도가 될 수 있을까 다른 말 하면 그의 기도와 그의 찬성을 통해 죄수들을 완전히 결박시켜 버린 것 이걸 우리는 영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서밋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런데 중요한 게 서밋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서밋서밋 여기하지만 경제에 서밋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학업에 서밋된 사람이 얼마나 줄리위에 삽니까 우리가 말하면 최고의 대기업에 다닌 서밋들이 얼마나 교회생활 합니까 왜 하고 싶어도 못해요 바빠서 주일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일에 완전히 메인 거예요 돈이 있어도 쟤도 쓰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교회 헌신하고 싶어도 시간이 있어야 되죠 교회 사용하고 싶어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극한 환경에서 주의를 지배시켜 버린 거예요 심한 고통과 배고픔과 추위와 어떤 면을 어떻게 합니까 몸이 몸이 아픈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이 죄수들이 듣더라 완전히 감동과 소망뿐만 아니라 지역을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영권이라고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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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우리 어떤 권사님과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전도운동 했더니 가정을 보금화 시키려고 했는데 보니 암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암이 걸려서 수술했습니다 그 보금금을 수천만 원을 교회 헌금했어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없어요 환자가 아니 수술하고 나서 이틀인가 3일 후에 갔으면 누워있어야 되잖아요 유방을 다 잘랐는데 없어요 환자가 그 찾았더니 온몸에 붕대 감고 이 손에 깁수해놓고 움직이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옆방 왜 가냐 했더니 거기서 보금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암환자들 원자료병에 있는 암환자들 이 상황이 보는 거예요 아니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도 아니고 보름도 아니고 2, 3일 후에 그렇잖아요 이 붕대 피투성이가 되는데 돈은 아니는 거예요 막 근데 그게 세상 말로 먹혀요 나는 지금 암이 걸려서 죽겠는데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원망하는데 나는 불평하는데 내 인생을 한탄하는데 아니 수술하고 나서 2, 3일 된 사람이 웃으면서 보금증 가는 거예요 내가 막 뭐 했다고요 그랬더니 웃으면서도 얘기해 아 목상이 괜찮습니다 근데요 수술하고 나서 3년인가 4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제 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호스피스 병원에서 마지막 모습 봤어요 충직한 모습 온몸의 암이 전이되고 먹지를 못하니까 뼈밖에 없는 상태 저도 알아보기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몰피를 맞았는지 그 인생이 비참합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땐 비참하지만 하늘의 상급이 어느 정도겠냐고요 인생을 오래 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 현장에 많이 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며 왜 갔는지 영적인 정체성을 알고 가는 것은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찬성하 기도했더니 중요한 26절 말씀이 뭡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풍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에 바울과 신라가 고난 중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성하는 그때 성경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서 사람들의 메인 것 주변의 모든 죄수들을 메웠던 착고가 다 풀려진 거예요 큰 지진을 경험한 겁니다 이 빌리포 지역은 지진이 없어요 지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막 된 거예요 근데 지진이 났는데 무너지진 않았어 우리도 지진 지진 얘기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지진을 보잖아요 10년 가뭄도 견디지만 딱 1분 지진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건물은 6.0으로 내진이 설계되어 그러니까 7점만 돼도 무너져요 이것도 무너지고 아파트도 무너져요 6.0으로 내진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4년 전에 칠레를 갔는데 여권을 잊어버렸어요 여권을 캠프를 많이 가는데 제가 별나게 다녔어 남한 여권을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훔쳐갔어 내 가방을 그래갖고 남한 이제 칠레에 머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권이 오기 전에 다 나머지는 떠나고 남한 칠레인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민박집 이제 한국의 민박집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미 여행을 가고 이 칠레에 거점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쉬면서 옷도 빨고 쉬었다 가는 민박집 민박집 돈이 없으니까 민박집에 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자 본 적이 없거든 같이 자는 거예요 뭐지 침대가 좀 좋은 데는 4개 안 좋은 데는 10개 다 와서 냄새가 여행을 했으니까 거기서 묵었는데 사장님이 여사장님이에요 여사장님하고 아침에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집이 120년 된 낡은 집이었어요 지진이 나는데 TV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방송이 딱 끊어지고 이제 지진 그 방송이 나오더라 지진이 났는데 저도 처음 느꼈어요 의자에 앉았는데 밥을 먹는데 이 이 식탁이 뛰어요 식탁이 올라가 그 무거운 식탁이 올라가요 몸이 붕 떠 이해 못하겠지 남일인데 뭐 남일은 뭐 죽었다 사도 아무 관계 없어요 남이 비행기 떨어졌다 남일인데 지진도 남일인데 내가 겪어보니까 몸이 붕 떠요 이런 책상이 붕 뜨더라고 이게 막 흔들리는데 7.3이야 그게 한 1분 1분이요 1분 됐어요 1분 나중에 보니까 방송에 7.3 지진이 그리고 떠날 때까지 5.0 6.0 내진이 엄청났다 그게 지진이 지진 지진이 다 끝나고 나서 여사장님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지진이 나면 바로 나가셔야 되는데 왜 안 나갔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사장님 왜 안 나가야 됐더니 목사님이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나가냐 저도 속으로 그랬거든요 아니 자존심이 상하게 불신자 사장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목사가 살겠다고 나가겠습니까 나도 버텼지 그게 지진이에요 근데 지진이 나고 나서요 온몸에 땀으로 벌려 아 이게 지진이래 이 공포가 아 이게 지진이구나 그럼 보세요 죄수들은 지진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엄청난 지진이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찾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망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지진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지진이 나자마자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 모든 죄수들의 메인 착고가 풀어진 거예요 그럼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공포심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은데 이것이 그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난 겁니다 옥문들이 열린 곳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로마의 법에서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죄수가 탈옥하면 그 간수가 사형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갖 고문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고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다 노외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고문을 당하고 죽으니까 이 간수가 알고 어떻게 해요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사가 아닙니다 간사가 아니라 간수예요 간수는 지금 말하면 중간 중류계급이 아니라 중간계급으로서 로마의 관리자였거든요 자결하는 순간 바울이 얘기합니다 몸을 상하지 말라 내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죄수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극한의 공포를 주신 거예요 발이 떨어지지 않게 만드신 거라 왜요 하나님은 간수와 그 가문을 향한 구원교회에게 있었고 빌리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간수가 보자마자 뭐라 합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섭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 엎드렸다는 것은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신적인 존재나 로마 황제를 대화할 때 취하던 자세이거든요 왜 헬라 문화에서는 가능해요 헬라 문화에서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이 보편적인 거예요 로마의 신들 보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루스드라에서도 바울이 안쟁변을 치유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이 신이 내려왔다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인정할 정도로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안진변을 치유한다든지 이런 기적을 베푸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인식해 헬라 문화에서는 당연히 엎드린다는 건 뭡니까 바울을 향해서 신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선생들이요 이 선생들이란 말은 큐리오스 주님 주님 황제를 향해서 큐리오스라고 부르거든요 신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하여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간수는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행함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랍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주의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기합니까 주의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보편적이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언제 이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바울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간수를 향해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가 쉽게 쉽게 얘기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온몸에 상처를 안고 통증과 고통을 느끼면서 했던 메시지예요 한 전도자를 죽이면서까지 한 전도자에게 죽을 정도로 매를 때리게 하신 왜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시킨 성령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육은 간수와 그 가족인데 간수와 그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죄수의 몸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일의 도구로 쓰임받은 겁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세례를 받았다는 건 영접했다는 거거든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희생한 거예요 1장 8절 제가 말씀드렸죠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은 마르투스 순교자예요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가야 간수와 그 가정이라는 빌리포교의 핵심 멤버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현장 얘기하지만 누가 갈 것인가 어떤 자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왜 갑니까 구원의 길을 증가하게 해서 어떤 자세로 순교자의 정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현장 가면 내 신앙이 잘할 것이다 예 잘할 수 있어요 안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장 가서 내가 좀 회복하리라 예 그것도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근본은 아닙니다 문책당할 수 있는데 바올팀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음식을 차려줬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자기가 문책당하고 자기가 그 일을 그만둘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올의 몸을 씻겨주고 약을 발라주고 음식을 차려줬다는 것은 믿음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바올이 속방됩니다 나리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로우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올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로우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가서 편안히 가라 하거늘 바올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 보내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하니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상관들을 보내 바올과 신라를 놓으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도면 됐을 것이다 이제 분노가 풀린 거예요 죽도록 때리고 이제 감옥에 넣었으니까 분노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석방하라 그리고 밤중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받은 겁니다 이때 바올이 로마 시민권을 내수해 옵니다 로마 시민권은요 판결이 내리기 전에 형벌을 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 그 상관들은 사형을 당할 수 있고 혹은 로마 시민권을 뺏길 수 있거든요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큰 죄거든요 이 말을 듣자마자 상관들이 두려워서 직접 찾아와서 정증이 요청합니다 떠나기를 요청해요 만약 바올이 상고했으면요 고소했으면 사형 아니면 로마 시민권을 박탈당합니다 바올과 신라가 옥에서 나오자마자 누구의 집에 갑니까 누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믿는 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은 이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바올이 어떻게 빌리뽀계를 탄생시켰습니까 교회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그 터가 고린도 3장 1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다는 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운영되고 이 교회가 힘있게 보금진 거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피값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내 것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빌리뽀교회는 바올의 피값으로 세워진 겁니다 이걸 개척 멤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누구를 세웁니까 누구를 남깁니다 누구를 남겨요 그리고 그들은 작별하고 어디로 갑니까 대살로니가로 떠납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세계 성교 지역을 보면 바올의 우리가 보면 루틴이 있어요 루틴 운동도 루틴대로 하잖아요 바올의 전략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과 유대인을 대상으로 갈 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사역자가 있습니다 사역자 바올 팀이 사역자예요 그리고 반드시 현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제자를 만납니다 그 제자를 양육하는 이 네 가지의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전도팀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역자예요 그리고 현장에 갑니다 그래서 보금을 준 거예요 영접합니다 영접한 사람들을 지역에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양육은 아닙니다 양육은 교구에서 하면 돼요 양육은 교구 쪽에서 담당하면 되고 우리의 역할은 사역자 현장 제자 그 시스템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빌리포 교회의 구성원들이 형성이 되는데 최고의 상류층 여인 우리가 말하면 상인 귀족 출신의 누디아와 그 가족들 우리가 말하면 제일 잘 사는 사람 근데 가장 밑바닥 출신의 대표 점치는 여종 그리고 중간 중간급 관리층 간수와 그 가족 교회는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선으로서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상류층과 밑바닥이 어떻게 하나 됩니까 그때는 혈통을 중요시 여기고 그렇죠 노예냐 상인이냐 귀족이냐 계급을 따지는 사회에서 원리스를 이뤄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한 팀들에 성교 헌금을 보낼 정도로 굉장한 원리스를 잃었다는 것은 이 개척 멤버들이 그만큼 희생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서 그럽니다 철저히 바울이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본론을 중시하고 서론을 무시한 거예요 본론만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캠프팀이 34명이 우리가 말하면 초창기 멤버입니다 이 초창기 멤버들이 철저히 희생 중심으로 팀을 이끌어야 돼요 개인주의가 되면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현장에 가서 완료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무장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희생 중심으로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이 멤버들을 통해서 제2기팀, 3기팀이 새로 형성이 되고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캠프팀에 와서 기한 복음을 증가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뽀 지역의 사역을 보면서 바울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결계는 바울이 죽기까지 동력을 다했고 한 팀이 된 것처럼 우리 캠프팀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본론을 잡자여 주옵소서 희생 중심으로 살자여 주옵소서 그래서 2기팀, 3기팀이 계속 만들자여 주셔서 지역 보구마에 기하게 쓰임받는 캠프팀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절한 사랑과 성령에 내주고 있던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기한 캠프팀과 기한 주의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